안녕하세요. 안과 전문의 계효정입니다. 약씨는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거나 두 눈에 시력 차이가 많이 날 때 진단할 수 있지만 시력 측정에 어려운 영유아에서는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. 생후 6개월이 지나도 눈을 잘 못 맞추거나 한쪽 눈을 가렸을 때에는 물체를 잘 따라 보다가 반대 안을 가렸을 때 아이가 울면서 가린 손을 떼려고 한다면 한눈이 약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